노랑머린데 무슨 옷을 입었지? 초록 옷 그 이름이 뭐야? 링크 게임 제목이 뭐야? 젤라의 정글 책 책 책 어떻게 까지? 책 어떻게 까 책은 이따가 바꿔줄게 안에 나갈 수 있어 여기 지루 같은데? 세계 나라의 지루 젤라가 살고있는 나라의 지루 젤라지도 방에다 싹 전시해놔 알았지? 뭐야? 팔찌 오마이갓 링크한테 목걸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목걸이 목걸이 보고싶다 조심스럽다 엄마 쨔쨔쨔쨔쨔 쨔쨔쨔 줘보세요 침 침묵몬 맥스 맥스 저기봐 뒤에 안이 아닌 동굴 밖으로 동굴 커튼 너무 많았네 저거 언제 다가지? 나 크롬 올리니깐 나 이거 먼저 하고 있으면 저기를 이제 니가 다 뒤져야 하는거야 창서라 저 마을을 전부 다 왜? 그래야지 이제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젤라 공주를 구하는거에요 젤라가 어디있는데? 젤라 형님 야 젠설아 막 뛰어내리면 죽지 젤라가 어디있는데?